스쿠씨 제가 많이 아끼입니다 알죠? 새벽에 또 해요 나 오늘 잠 안자 나 오늘 오후 7시 일어났어 뭐야 잠 안자 무슨 뜻이야 이거 미니랑 스쿠스는 상향이에요 연사속도가 제한이 있었던게 풀렸어요 단발광클 가능합니다 연사처럼 예전처럼 딱딱딱 나가요 이거 이거 굴림보 유튜브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 구독했어 안했어 나와 빨리 구독하고와 이거 내 유튜브에 다있는 내용인데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거 이 시대에 뒤쳐지면 되겠어 빨리 구독울려 구독만 있어도 이거 이거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이거 몸무게도 유튜브에 있냐구요 뭐요? 굉장히 실내거든요 군림보한테 몸무게 물어보는거 배열조정선 바꿀수있다던데 키 뭐에요 유튜브 구독을 하라고 유튜브 구독 아니 영상 올린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고? 아니 유튜브 구독했으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굴림보 유튜브 구독하면 모르는게 없었다고 지금 모르는게 왜 시대에 왜 시대에 뒤쳐지고 있어 요즘 시대는 정보력이야 정보력 우리 굴려있던 분 구독해봤으면 지금 나한테 질문할게 하나도 없어 다 알고있는 내용이야 다 알고있는 내용 우리 꿀꺼단 분들은 이미 다 알고계시는데 맴매한다 그래 맴매한다 맴매 괜찮은데 약간 이미지가 나랑 어울리네 귀여운게 오! 솔로가 떠서 솔로가 배틀이 팍팍 여기가 내 대갈툼일까? 니가 감히 어? 뒤졌어 이때 그냥 우승만원 콜 헐 건너와 봐 저기로 어디 가시게 그쪽 길 아닌데 저의 분노가 티가 났나요 지금 오 완전 밀배네 뭐야 이거 왜 이분이 돼가지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뭐야 저거야 뭐야 저거 더 있어 저기 나 나 그냥 가뿐 나 가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여기 뭐야 저거 더 있어 저게 여러분 톤잡이는 그냥 수직입니다 딴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수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잡이는 수직 따라해 손잡이는 빨리 따라해 손잡이는 컴마왕이지 이 사람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컴마왕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죠 모든게 존재하죠 제가 원피스도 컴마왕에 놔두고 왔거든요 원피스도 제가 원피스도 컴마왕에 놔두고 왔으니까 모든걸 놔두고 왔습니다 아 이거 원피스 결말 미리 하시면 재미없으시지 않나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귀 찢어지건 했어요 그 우렁찬 돼지소리 때문에 대장님 저도 우승 10달런 겁니다 돼지소리요? 아니 뭐 이게 탄이 없냐 이거 바꿔야 되나 탄수급이 안되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포대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인데도 모르는데 한번 더 구독하면 되나요? 아니죠 구독자인데 이제 영상을 안 본거죠 챙겨봤어야지 그랬어야지 아이고 이거 올라갈 수 없네 피그립이요? 뭐요? 오 수영 수영하는 사람 발견 점심 이제 무섭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봤어 렛노동봄 레드도토보형 바꾸는 방법 아시는분 굴림포 유튜브 구독하라고 구독 구독했으면 이미 다하는거아니야 왜 구독안했어 오오오 뭘 봐요 여기 적들 제발 여기 톡톡 역시 프로필 하나 도왔어 참는다 내가 진짜 참는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댓글을 좋아하는 흥나는 고등학생입니다 어우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되는데요 대장님의 생방과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으로 저도 초보였지만 지금은 치킨을 향해 전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겠습니다 컴퓨터는 건망해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말하기 쉬운게 아닌데 아이고 용기내셔가지고 또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시라구요? 아니 형같은 아 코코씨 제가 많이 아끼입니다 알죠? 어 새벽에 또 해요 나 오늘 잠 안자 나 오늘 오후 7시에 일어났어 뭐야 잠 안자 무슨 뜻이야 이거 소름 끼치는데 저려놓고 여러분 저 사람 지금 호주 왔습니다 여러분 호주 왔어요 여러분 호주 왔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도 잘 못잤는데 아이고 천천히 감사합니다 저분 지금 전해놓고 호주 갔습니다 역시 대기역 개장님 낙조분수 가보셨나요? 전에 추천하시던데 저 낙조분수 가봤죠 지금 개장했어요 거기 아이 저는 피오님이랑 다르게 앗 뭐 블루님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니 저 아저씨 호주가서 왜 방송 보고있어? 블루님 있어요 지금? 안 뺏는다니요 예원님 아 아니야 아 나 있는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놀래라 잠시만요 눈 크게 떠야되거든요 이제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된다 그렇죠 컴마왕 생각 역시 생각은 컴마왕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님 김블루님 음성듣고 재방송인줄 알았어요 저번과 같은 음성듣에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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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진짜 블루님 나보다 나이 많은줄 알았어 진짜로 아 진짜 솔직히 나보다 나이 많은줄 알았어 진짜로 카카오 나도 항상 그래 저도 항상 들어가 근데 여기 왜 사람이 안보여요? 자기장이 이런데? 다들 어디있는거야? 1대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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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의사하셔야 하면서 아니 그로자 자기장 바깥에서 죽었는데? 또 이러고싶어 아 자기장 겁나 애매하네 봤죠 여러분? 아 길리전인가? 회장님 여자친구 생기면 거제 외도보타니아 오세요 넘나 예뻐요 그거 가봤어요 외도니아 저 좀 안 가본데 없어요 쾅 general 아 근데 얘기하다보니까 우승했네 아이고 뚱림보님 낯 낯 빤펀 교정 빌런 님, 우리 천청 님, 에이니스 님, 우리 락스몬샷 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이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그냥 놀다가 웃음 한 것 같은데? 땅땅땅땅 아이고 우리 바바바 님 감사합니다. 아 바바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